혜인씨 동물원 안 가보셨어요? 네 제가 마산엔 동물원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머 꼭 가셔야겠다 다음에 한번 꼭 기회가 된다면 판다를 실제로 보고 싶네요 진짜? 혜인씨가 너무 바쁘니까 사실 매일매일 같이 연습하고 또 여러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나들이를 마음 놓고 이렇게 해본 적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가더라도 저는 한강 이런 곳밖에 잘 안 가가지고 가깝게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어디 어디 가고 싶어요? 저는 동물원이랑 그 물고기 아쿠아리움 이런 거 아 수족관 같은데 네 수족관 뭔가 서울에서만 갈 수 있는 남산타워 이런 거 있잖아요 63빌딩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우리 여의도 63빌딩 가까운데 데려가주세요 어쨌든 정말 얼마나 여유를 모르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지 안쓰러워요 우리 팬분들도 되게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